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은정 권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해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해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망군의 여왁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왁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미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제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27장까지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부터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하여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영적으로 예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보자면 히스기아 때 선포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한 존재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그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광대국을 의지하는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속상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찾고 의지하려고 할 때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슬프다 아리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당신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에 이끌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드러내고 계신 것은 지금 당신께서 속상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친백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죄된 인생이 맞이하는 주넘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마녀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죄된 삶을 고집하는 인간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심으로 그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주님께 돌아오도록 영적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정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성품 자체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이 보았지만 그 태생 자체가 죄된 본성에서 나왔으므로 그 삶의 모습은 세상을 흠모하고 죄의 길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지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가난한 땅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오늘 이 시대까지 그들을 끌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초리라도 때려서라도 그 길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로운 상태에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앞에 아리엘과 뒤에 아리엘이 다르게 사용됩니다. 앞에 아리엘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뒤에 아리엘은 번제물의 한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마치 번제단을 사르는 재단처럼 아주 뜨겁게 달궈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세상을 좋아하며 소리치던 그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낮아지고 주저앉게 하시기 위해서죠. 왜입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소망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쳐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객해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이 지금은 강포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세미한 티끌 갖고 날려가는 겨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그 폭풍 같았던 기세가 한밤의 꿈이나 환상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깨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찰나의 영광임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세상 권력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힘이 강하고 그 모습이 영화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면 영원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나 뜻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비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 분별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왁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미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미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또 독주에 취한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시고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녀의 통치자시죠.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그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허용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모르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모르신 채 이 세상에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그들을 로봇처럼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좀 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그 마음이 주님께 가있지 않은다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열심히 배웠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과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해놓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돌아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마음이 세상을 향했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